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대통령, 여론조사 조작 공모하여 그 자리에 올랐습니까?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지난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을 좀 올려서 홍준표보다 2% 앞서게 만들라. 통화 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담긴 명태균 씨의 목소리입니다. 당사자 중 한 명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가 당원들 투표에 영향을 미칠 줄을 미처 계산하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조작된 여론조사가 경선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선 부정 경선 사태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했고, 그 선거의 핵심은 공정성입니다. 이는 모든 정당 또한 준수해야 할 그 어느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철칙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치 브로커들이 얽힌 참담하고 끔찍한 부정 사태가 자행되었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를 몰랐다면 대체 어느 국민이 고지의 곧대로 믿을 수나 있겠습니까? 거의 매일 심지어 함께 논의하자고 스피커폰으로도 통화했다는 김건희 여사가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이라는 관계들이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엄중히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 조작 공모하여 그 자리에 올랐습니까?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하여 즉각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